핑크 핑크 뮤직뱅크 부모님들께서 저를 더 앤뉴어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포즈가 있잖아요 그 앞머리 옆에 보는 거 만약에 눈썹도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제가 엔딩이 잡힌다면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잡아났네? 잡아났네? 다음 주 엔딩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났네? 아 만약에 잡힐 거 잡힐 거 잡힐 거면 잡힌다 하면 안 돼 오늘 준형이 진짜 진짜 완전 헤맑게 웃어가지고 저 아까 저희 모니터링 하는데 완전 웃겨가지고 아 근데 오늘 저도 그렇게 행복해졌어 오늘 너무 너무 잘한 거 같아가지고 아 마지막에 하다가 이거 하다가 진짜 찐 행복이 떠져가지고 나도 근데 나도 엇파리 재밌었어요 나도 어제 하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웃어가지고 오늘은 저 볼트칠을 좀 과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? 근데 종류의 택심은 안 될까요? 저는 좀 과하게 했어요 왜요? 저도 여기 좀 과하고 있어요 약간 규빈이 형이랑 제가 광대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약간 붙었어요? 있는데 광대에 볼트칠 좀 더 과하게 하면 화면에 좀 작게 잡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빛을 장만했어요 새로운 빛을 신상품 귀여워 어디서 택하네요? 오 이거 2500원 약간 눈도 잘 빗어져요 눈도 잘 빗어져요 네 여러분 눈이 와요 지금 눈이 옵니다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